여기서떨다고? 민어, 이리 와. 너무 이야기했는데? 요, 레츠 쿠킹 타임. 냄새가 장난 아닌데? 이야,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제대로 된 맛이다 이거. 근데 오늘 뽕을 뽑아야 돼. 왜냐면 오늘 마지막이야.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언제 다시 버나? 다섯 명이. 다섯 명이. 근데 오늘 오늘 이야기 안 지키다. 계속 같이 있고 싶다.